같이 그래픽 보시죠. 약속 대련.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의 그 갈등 때도 나왔던 표현이죠. 약속 대련. 공격과 방어를 사전에 약속하는 태권도 용어다. 그런데 지금 김지욱 대변인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총장이 약속 대련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물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과 대통령실이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먼저 검찰이 선수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송영호 변호사님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저 약속 대련이라는 단어가 참 이준석 전 대표가 올해 1월에 좋지 않은 단어를 유행시킨 것 같습니다. 저것은 약속 대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권과 검찰의 통예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은 선거 직전에 수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정립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97년 대선 때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이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 670억 원 비자금서를 제기한 적이 있었죠. 당시에 대선이 약 두 달여 남았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수사를 유예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총선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총선 끝난 지 약 3, 4주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약속 대련이겠습니까? 저는 호사가들의 억측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 교수님,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12월에 고소가 됐어요. 고발이 됐어요. 총선이 4월에 있었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수사를 바로 시작하면 여권에서 반발할 게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시기를 피했다가 총선 직후에 지금 시작한 것 아니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검찰 수사는 아마 선거 전에 이 수사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작년 12월, 지난해 12월 때 고발됐잖아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선거가 4월 10일 날 끝났으니까 선거 끝나고 수사하는 거라고 제가 보는데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무슨 약속 대련하거나 무슨 정치의 의도를 가지고 총장 마치고 난 다음에 나름의 정치 행보를 의식해서 그런다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검찰총장으로서 당위 같은 걸 느낄 겁니다 아마. 이 김건희 여사 명품폐 의혹 사건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이 전국의 핵심 이슈로 돼 있잖아요. 22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건데 검찰총장으로서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사건을 자신이 은퇴가 아니라 검찰총장 퇴임하기 전까지 손을 안 댔다. 그건 스스로가 부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총장의 성향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런 그게 더 강하다고 보고 그리고 검찰총장과 검찰과 대통령실과의 긴장관계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긴장관계 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단지 검찰총장으로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다. 거기서 만약에 긴장관계가 생기면 그건 감소할 것이고 그럼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와 복순을 가지고 임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그런 정황이 별로 없고 그런 이유도 없고 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긴장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긴장관계일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이유도 없고. 이유 한번 그래픽 보시죠. 야당이 지금 이 총장과 대통령실을 짜고 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실 언론 보도,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언론 보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입장을 모르진 않지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식이라는 거는 총선 직후에 이 총장이 검사를 더 투입해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검찰 취재할 때요. 김 여사 가족 문제를 처리할 때 이원석 총장이 주변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계적인 균형을 지켜라. 그러니까 한창 야권 수사가 많을 때 참모들한테 기계적인 균형을 지켜라라고 했고 이걸 들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병목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는 그동안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대통령실의 누군가하고도 전혀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교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어디까지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텐데 제 느낌은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받은 느낌은 검찰로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주의자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의 외풍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검찰총장이 많이 가졌을 때 그걸 우리가 검찰주의자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게 권력으로부터의 외풍이든 아니면 야당으로부터의 외풍이든 간에 어쨌든 검찰은 특검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했을 경우에 검찰의 그간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비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을 일단 막아야 되겠다. 검찰이 할 일은 최소한 한다. 하는 걸 적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게 제 첫 번째 느낌인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건지 여진은 우리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이 아니라 이 Squidward의 형태는 상태로 동시에vivatos 자기 예전을 잡아주시면 못 아까도 내리더니 if公 relativa 스마트 Australians Guillermo 취향 ذه